안녕하세요. 시흥 크리에이터 러피비비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우랑 저수지에 왔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랑 저수지에 새로 오픈한 집 매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시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같이 구경하러 가실까요? 이렇게 전소된 식품파트는 이렇게 맛있어 있어요. 초밥도 크기별로 되게 다양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져가세요. 자, 몸호흡을 다 показывает 거고. 맞고 오세요. 안녕. 자, 탱글음을 자쪽으로는 가져가세요. 네. 자, 가까이 있으신 분이 우리 사람 마음이 제시해 주시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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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학교 15생에서 이렇게나 해고. 고구마춤으로 팡팡을 올려주시면 진짜 맛있어요 한국지연근차에 저는 오늘 먹을 문협에서 나온 쌀밥과 반찬으로 먹을 볶이 대박 후식으로 먹을 하성동에서 만든 샤인 머스탯까지 샀어요 오늘 쇼핑 끝